1학년 평가 7학년 상생 반갑습니다. 정규의 신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저는 수풀림 수학의의 의원 선생입니다. 여러분, 2019학년도 11학년 평가 7학년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11학년 평가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겠지만 모의고사라는 그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시험을 7학년에 고생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 앞으로 벌써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갈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내년에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지 중요한 포인트 기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등급컷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2학년 거고요. 이건 1학년 건데 여러분께 이거죠. 평균은 1학년 친구로도 높고요. 그 다음 1학년 등급 또한 더 높아요. 이거는 1학년 등급이 원래 88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1등급 88점이고 2등급이 좀 내려가다가 보면 5등급부터는 점수가 똑같아지죠. 이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2학년과 비교를 해서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절대적으로 난이도의 차이에요. 2학년 시험이 원래 보통의 3학년 시험보다도 가형 같은 게 더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 내용도 마찬가지고 2학년이 훨씬 더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개정교육 과정 들어서가지고 1학년 친구는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1학년 친구들이 1등급이 88점이나 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이번 시험이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좀 느꼈겠지만 그 전보다는 풀리는 게 좀 많았죠. 풀리는 게 좀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풀리는 게 뭐 많았던 이유는 단순히 예전보다 더 쉽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나머지 정리, 동해방정, 집합함수 이건데요. 원래 중요도 자체는 나머지 정리를 하는 것은 고1 때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1 때 정말로 중요한 거고 도형의 방정식은 앞으로도 점점점점점점 중요해질 거고 집합과 함수 중에는 함수만 굉장히 중요하거든. 난이도는 이번에 얘가 제일 낮게 나왔고요. 얘는 아주 어렵게 나왔고 얘는 평범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정리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11학년 평가 때 좀 어렵게 나왔다면 어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다행히도 별로 어려운 포인트가 없었어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나머지 정리를 공부할 일이 없어요. 나머지 정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좀 힘을 쏟지 마시고 그냥 수식을 전개하고 계산하는 데에 집중을 하자.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의 방정식은 정말로 중요하죠. 이건 원이나 아니면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특이한 문제가 보이진 않았는데 나왔다고 해도 그냥 1학년 학평에서 다루고 있는 딱 그 수준만큼이었고 작년에는 선생님 기억으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평이한 수준에서 조형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느냐 물론 좀 귀찮았겠지만 그렇게 도드라지게 특이한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집합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그 문제랑 함수 이게 두 개인데 함수는 원래 여러분 앞으로 수학 1이나 수학 2나 다른 과목 배울 때도 무조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할 때도 다른 과목 물론 예습 선행 중요하지만 함수 무조건 더 깊게 들어가는 거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미분 단원 가서 안 헤맨다. 알았지? 함수는 정말 중요한 건데 원래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함수 어렵게 나왔지만 집합은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 지금 1학년 과정에서는. 물론 개념 자체가 좀 특이하고 새롭게 등장한 거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진 걸 수 있겠지만 이번에 집합 문제 보면 거기서 집합에 대한 개념으로 푸는 게 아니고 다른 개념, 수식에 관한 거나 함수에 관한 거나 들여와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집합 단원은 온전하게 어려운 문제에 출제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 1학년 과정 복습할 때 집합 단원은 책 펴가지고 거기 있는 신원 문제 풀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중요한 게 앞으로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공부했던 걸 어떻게 복습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여러분 1학년 과정 복습할 때 1학년 과정들을 다시 한번 내가 내신 대비할 때처럼 혹은 모의고사 대비한답시고 그냥 막 제대로 1학년 거 파보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뒤처질 수가 있거든. 중요한 건 2학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까지 준비할 때 그 과정들에서 필요한 1학년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에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 과정들이 도용의 방정식이라 함수 딱 두 가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겨울방학 들어가서는 그거에 관련된 기출문제집이 있지? 그치? 기출문제. 여러분 중요한 기출문제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스토리 그걸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무 여러분 학평에 좀 신경 안 써서 그냥 한번 치르고 마는 시험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이 매번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어떠한 쪽지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공부를 설령 안 했더라도 모르는 문제가 20개, 10개 나왔을 때에도 그 안에서 내가 가장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 자체가 경험치고 중요한 전략이란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 점점점점 쌓아져야 돼. 그래야 2학년 가서 고생 안 하고 3학년 가서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대비하고 2학년 과정 열심히 또 공부하겠지만 1학년 과정도 같이 한번 복습해 나가면서 언급해드렸던 단원 기출문제 제대로 좀 풀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모교사 보느라 시고 굉장히 많으셨고 열심히 우리는 강의에서 계속해서 만나기로 해요. 자, 감사합니다.